이제 나오셔서 그 멋진 공연을 준비하고 계시는데요. 자 길놀이부터 수중 나와서 그 연주를 하게 되면은 여러분들께서는 가만히 계시지 말고 환호와 그 다음에 큰 격려의 박수로 응원을 해주시기 바라면서 그 전에 길놀이 시작을 위해 40여 명의 멋진 그런 단원들을 이끌고 오늘 정말 원앙을 찾아주신 우리 그 유명한 사악의 연인이며 그 다음에 그 연기며 연출이며 가장 많은 예를 갖고 계시는 우리 마누 에너테이요 우리 인간관의 양준상 선생님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겠습니다. 자 클랩! 네! 박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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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월 10일 1월 5일이 펼쳐지는 국가보역람회의 임실빌로운 막대장입니다. 성경우 신명은 헌암 좌우음악 지금부터 시작합니다. 여러분 크다 크다 감기합니다. 얼씨구! 돌파! 6. 6.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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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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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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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효정 한효정 한글자막 by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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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효정 한효정 한글자막 by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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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효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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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